네, 지금까지 여섯 번째 동아리의 공연이 끝나고 이 음악회의 분위기가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것 같은데요. 네, 이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를 푹꾼 달아올려주기 위해 지금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. 그 동아리는 바로 브레이크 댄스 동아리 R2D2입니다. 네, R2D2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깡통 로봇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. R2D2라는 이름에 걸맞게 몸을 튕기는 팝핀 댄스와 로봇춤을 하우지 외 두 곡의 음악에 맞춰 선보일 예정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것처럼 엽동적인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함께하시면 더욱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. 백분이 무려의 의견이겠죠.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. 백분이 무려의 의견이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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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